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왕초보 탈출반 교재는 어떻게 복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탈출반 교재의 주황색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복습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복습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질문 주셨을 때 저희는 항상 오늘 문장 다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오늘 문장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읽는지 단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Would you like? Drink? Menu? Menu? Here it is. Here it is.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A, B 문장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Do you have a menu? Do you have a menu? Yes, here it is. Yes, here it is.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딱 읽는 거,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절대 빼먹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학원에서 와가지고 다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시고 외워갔잖아요. 안 잊어버리게끔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보면 까먹잖아요. 아깝잖아요. 고생고생해서 외웠는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바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이에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말하는 연습. 자,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이에요. 교재를 보시면 한국어 파트가 있고 영어 파트가 있죠? 거기를 보시면서 외워서 해보는 거예요. 자, 마실 것 주문하시겠어요? 요 부분만 보시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외워서 해보시는 거예요. 메뉴판 있나요? Do you have a menu? Do you have a menu? 네, 여기 있습니다. Yes, here it is. Yes, here it is.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보시고 영어로 보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건 지금 한국말을 보시는 거지 한글로 써있는 그 푸시 파트를 보시고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으로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한국말에서 영어로 만약에 아직 내가 영어를 읽기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 때 한글로 되어 있는 토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가리고서 영어를 읽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세요. 영어를 읽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시고 영어가 익었으면 한국말을 보시고 영어로 바꿔보는 통역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섀도우 리딩이라는 거예요. 음원 파일을 틀어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녹음한 음원 파일을 틀으시고 똑같이 따라가 보시는 연습이에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따라가는 연습 자, 이거는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듣고 흥얼흥얼 가잖아요. 같이 그것처럼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따라가실 때 강세하고 억양 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같이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섀도우 리딩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 보시는 연습이에요. 같이 노래 부르듯이 따라가시면 돼요. 틀어놓고 같이 노래 부르듯이 근데 속도를 똑같이 맞춘다거나 그리고 완벽히 똑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억양하고 강세를 마치 노래에서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처럼 멜로디와 박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 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바로 세번 반복 파일 활용이에요. 세번 반복 파일은 여러분들이 듣고 외워서 따라해보는 거에 낮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듣고 외워서 따라하고 듣고 외워서 따라하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듣고 외워서 따라하는 부분 여기 텀이 있죠? 이 텀에서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번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 반복 파일은 한문장 듣고 귀로 듣고 따라하고 한문장 듣고 귀로 듣고 따라하고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최대한 안 보시고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외워지겠죠? 여러분들 표현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상황극 진행이에요. 연극하듯이 여러분들이 상황극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연극하듯이 내가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을 A하고 B 나눠가지고 따라가 주시면 돼요. 파일 보면 끝에 A라고 써있는 파일 B라고 써있는 파일 있죠? 이 부분에 A라고 써있는 건 A만 읽어주니까 여러분들이 B를 해주시면 되시고 B라고 써있는 건 여러분들이 A가 되어서 상황극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A 하시고 B 하시고 상황극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교재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밑에쯤 보시면 이 밑에 하나씩 하시고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미션을 하나씩 좀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문장 다시 읽기 그리고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것 음원 파일 들으면서 섀도우 리딩하는 것 그리고 세 번 반복 파일 들으면서 따라해보시는 거요. 그리고 A, B 되어서 상황극 해보시는 것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건 뭐냐 반복과 감정 표현입니다. 반복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도 이 부분을 통해서 모국어를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어 잘하시죠? 한국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좀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반복해봤었던 상황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저녁때까지 잠들기 전까지 쭉 쓰는 표현들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매번 반복했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잘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발표를 할 일이 생기면 어때요? 좀 한국어라도 힘들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반복했었던 표현들은 여러분들 입에 붙어있고요. 반복하지 않았었던 표현들은 입에 붙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How are you?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Fine. Thank you. Andrew.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What's your name? 하면 My name is Chris.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와요. 왜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와 B를 계속 해보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말로 나오게끔 연습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반복을 계속 해보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익히는데 있어서 반복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을 담아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슬픈 상황이 있었어요. 기쁜 상황이 있었어요. 감정 표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감정 표현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와 진짜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거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데 하면서 바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멋쩍어가지고 이제 아 뭐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이제 어버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었고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표현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서도 감정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표현을 할 때 있어서 어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음원 파일에서 최대한 강세를 살려가지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음원을 들으시고 따라하실 때 감정까지도 강세와 억양까지도 살려서 꼭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왕초보 탈출반 강의 복습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도약반 바로바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 평균적으로 보니까 최대 길어도 6개월이에요. 짧으신 분들은 복습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쪽으로도 바로 초급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도약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할수록 빨리빨리 단계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